안녕하세요. 앰플라잉니다. 여러분 5월 20일 바로 오늘. 오늘이 무슨 날이죠? 그렇죠. 무슨 날이죠? 저는 알기 같은데. 느낌 와요 지금.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. 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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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죠. 보죠? 하나 둘 셋. 1주년입니다. 2월 20일 데뷔하신 1주년입니다. 예. 너무 없네. 아 벌써 시간이 흐렸어요. 벌써 자에게 2개 맞추게 데뷔를 하느냐.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래서 5월 20일 바로 앰플라잉에 맞는 첫 1주년인데요. 여러분들. 김혁규. 좋아요. 좋아요. 아 그리고 저희 옆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시는 앰피아 여러분. 옆으로 저희가 이렇게 1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앰피아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앰플라잉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. 그리고 앞으로 더더더 좋은 모습,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막 한 살이 된 앰플라잉 옆에서 100살 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. 아 더더더밖에 안 해봐요?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푼신은 이력이 하는 걸로 하고 예스 커머움이에요. 여러분들. 앰플라잉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게 항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앰플라잉이 관심 가져주시고 앰플라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앰플라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